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런 춥고 아주 건조한 날씨에도 화장이 기가 막히게 찰싹하고 피부에 달라붙는 그런 스킨케어 루틴을 가지고 왔는데요. 스킨케어 루틴이라기보다는 요즘 날씨가 너무 춥고 건조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 들뜨고 막 다 뭉치고 이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늘은 좀 피부가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 찰떡같이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날에 정말 공들여서 하는 스킨케어 꿀팁 같은 걸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해요. 조금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정말 스킨케어만 꼼꼼히 열심히 해줘도 화장 먹는 정도가 눈에 확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셨던 분들은 오늘 제 영상 보시면 말끔히 고민이 해결이 되리라 믿어요. 이미 너무 유명한 브랜드이긴 하지만 오늘 스킨케어 제품들은 이렇게 아이소이 제품들을 사용할텐데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건성의 민감성이라 성분도 잘 봐야 되고 조금만 안 맞아도 홍조가 확 올라온다거나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들은 지금 한 달 정도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성분 착하고 순한 거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더 유용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촬영하느라 지금 세안을 하고 나와서 거의 한 7, 8분째 피부에 아무것도 못 바르고 있었더니 너무 땡겨요. 이거는 불가리안 로즈 모이스처 토닉 에센스고요. 제가 바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처음으로 해주는 스텝이 바로 이런 시루코토같이 얇은 팩을 이용한 토너팩인데요. 이렇게 반 접어서 좀 솜을 적셔준 다음에 이렇게 적신 토너팩을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미 너무 유명한 토너이긴 하지만 이거는 확실히 저 같은 건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법한 장미수나 불가리안 로즈 오일 그리고 그 외에도 천연 보습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토너팩을 해주고 나면 얼굴이 되게 막 환해 보이고 맑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 수분이 공급이 확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있다면 이렇게 한 5분 정도 저는 해주는 편이에요. 약간 얼굴은 엄하지만 저는 코 부분 각질이 특히나 조금 많고 되게 잘 떠요, 화장이.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콧볼 부분을 다 감쌀 수 있게 붙이고 나 되게 웃긴데? 한 5분 정도 이제 지났는데 그런 다음 결을 따라 이 팩을 빼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 번 빼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사실 속 건조를 잡아줘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토너팩은 수분을 확실히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해주는 스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한 번 더 손으로 팩팅해 가면서 남아있는 수분을 꾹꾹꾹꾹꾹 안으로 침투를 시켜줄게. 이렇게만 해도 확실히 그 안색이 확 되게 맑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은 이 코어 탄력 세럼을 사용을 해줄텐데요. 약간 영양감이 느껴지는 세럼인데 사실 이 제품은 제가 두 달 반 전부터 제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에서 보여드리면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던 적이 있는데 확실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저 같은 건성은 너무 가벼운 수분 세럼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영양감이 느껴지는 세럼을 써야 시간이 지나도 건조함을 많이 느끼지 않더라고요. 영양감 있는 세럼인데도 마무리가 굉장히 산뜻해서 이렇게 화장 전에 써도 정말 무리 없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같은 게 밀리거나 특히나 저는 턱 부분에 스킨케어 제로 안에서 밀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두드리고 흡수시킨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요. 가까이서 봐도 속 안을 확 채워주면서 굉장히 마무리감이 산뜻한 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좀 탄력 세럼이나 영양감 있는 세럼을 찾는데 마무리감 산뜻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진짜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아까 세럼과 같은 라인은 코어 탄력 크림인데요. 이 제품도 제가 테스트를 아침 저녁으로 한 달 동안 해보면서 확실히 피부가 되게 탱탱해지고 이렇게 막 건강해졌다는 탄력이 있어졌다는 느낌을 받은 크림이에요. 이거는 되게 특이한 게 제형이 쫀쫀하면서 약간 버터 같은 느낌의 제형이에요. 버터 같은 제형이라서 굉장히 발림성이 부드러운데 끈적임 없이 그냥 흡수가 쫙 돼서 화장 전에 해도 무리가 없어요. 이거는 얼굴에 바로 바르지 말고 손에 정말 소량만 묻혀줘요. 이게 소량만 발라도 보습 유지력이 되게 좋은 편이라서 많이 바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약간 남아있는 열로 이렇게 녹여주고 특히나 코어 부대는 더 소량만 발라주세요. 저는 이걸 이렇게 쿠션 찍듯이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둔 상태로 묻지 않은 이 윗손가락도 정말 가볍게만 톡톡톡톡 두드려줘요. 코에도 정말 조금만 크림이 묻는다는 느낌으로 묻혀집니다. 이게 그 버터 같은 제형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화장 전에 바르면 진짜 피부 결 정돈이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올릴 때 굉장히 깔끔하고 되게 쫀쫀하게 제형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얘는 진짜 미백이랑 탄력 두 개를 다 잡고 케어를 해주는데 베스트였던 크림이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단계 사이를 너무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버리면 진짜 화장이 빨리 떠버리고 때처럼 밀려나오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충분히 많이 두드려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수분 라텍스에다가 물을 다 먹여왔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패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 위에 남아있을 수 있는 좀 불필요한 유분기는 이 라텍스가 쏙 가져가면서 또 쿨링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피부의 열의 온도를 좀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분은 가져가주면서 동시에 피부의 온도는 낮춰주는 그런 스텝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해진 피부 상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를 발라줄 텐데요. 프라이머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보시면 압니다. 오늘의 컨셉은 매트하거나 보송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화장이 들뜨지 않게 촉촉하게 아주 촉크촉하게 표현을 하는 거라서 프라이머는 이런 글로우 밤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 글로우 밤은 코를 제외한 여기 화장이 뜨기 쉬운 볼 안쪽과 살짝 광대까지 지나쳐주세요. 뜨기 쉬운 여기 턱과 이마 이 상태로 살짝 롤링을 해가면서 다시 흡수 그래서 촉촉한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얼굴의 큰 면적에만 이렇게 광이 날 수 있는 글로우한 밤을 발라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코 부분은 빼고 발랐잖아요. 정말 내가 발랐나 안 발랐나 싶을 정도로 아주 얇게 코 가운데랑 코방울 양쪽 그다음에 저는 미간 코 옆부분 콧대에만 모공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롤링을 해가면서 요철을 조금 매끈하게 만들어둘게요. 이렇게 하면 육안으로 보이겠지만 이마, 볼, 턱 정도는 굉장히 촉촉한 광이 흐르고 반대로 모공 프라이머를 코에 유분을 확 잡아줬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화장이 훨씬 더 잘 먹을 거예요. 파운데이션도 이렇게 촉촉한 제품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브러쉬로 파운데이션을 낭낭하게 적셔주시고요. 안쪽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살짝 바깥쪽 이 부분 이 부분을 정말 얇게만 이렇게 깔아주세요. 반대쪽도 이렇게 여기서 키포인트는 두껍지 않게 최대한 얇고 면적이 넓게 깔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썼던 라텍스 스펀지로 바깥 외곽 쪽을 먼저 블렌딩을 해주고 상대적으로 피부가 조금 더 얇은 이렇게 코 옆은 맨 마지막으로 들어와 주셔야지 피부가 두꺼워 보이지 않고요. 더 고르게 분배가 돼요. 이렇게 하면 요철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먹어요. 바깥쪽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안쪽으로 들어오기 살짝 힘이 들어갔다의 느낌으로 블렌딩을 해주셔야 돼요. 이마는 중심으로 시작해서 양쪽 사이드로 이미 요 스펀지에 조금 묻어있는 요 파운데이션과 아까 살짝 발라놓은 요 파운데이션으로 코를 나머지 터치를 해줄게요. 아까보다 더 얇게 더 적은 양으로 여기 홍조 부분을 조금 더 가려줄게요. 지금 피부 클로즈업 하면 요런 느낌인데 진짜 속까지 수분이 꽉꽉 차있는 느낌이고 엄청 촉촉해 보이지 않나요? 똑같은 제품을 사용했는데도 정말 대충 했을 땐 피부도 덜 투명해 보이고 턱 쪽엔 화장이 밀리고 또 코 주변은 다 뜨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겨울이 되니까 당연히 조금 더 영양감 있고 리치한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정말 스킨케어를 대충만 막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얹다 보면 아무리 좋은 파운데이션과 아무리 좋은 쿠션도 잘 먹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저조차도 굉장히 많이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발라본 결과 요렇게 스킨케어를 하고 피부 화장까지 완성을 했을 때 정말 파운데이션 뭐 발랐냐 요즘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냐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독자들도 파운데이션과 쿠션을 막 바꿔보기 전에 스킨케어를 조금만 더 공들여서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이렇게 초크초크하고 겨울철에도 절대 뜨지 않는 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꿀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본 영상이었어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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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